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범인을 붙잡은 사건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1억 원 넘는 금품을 훔쳐 달아났던 일당 3명이 범행 2년 만에 필리핀 세부에서 붙잡혔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필리핀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이 흰색 승합차를 발견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은 남성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2년 전 경기 남양주 강도 사건의 일당인 A 씨 등 남성 3명이 필리핀 세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7명은 2022년 6월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때리고 협박한 뒤 약 1억 3천만 원어치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명을 먼저 검거했는데 이튿날 나머지 3명이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강제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나라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남양주 강조 사건 용의자 3명, 필리핀 세부에서 체포됐군요. 네, 2022년 6월에 7인조 복면 강도입니다. 사실은 이 한 아파트에 피해자가 어떤 상태로 범행을 당했냐면 특수장비로 비밀번호, 우리가 도우락 현관문을 보통 비밀번호 장치를 하거나 이걸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풀어버렸어요. 7명이 복면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피해자를 협박해서 1억 3천만 원의 형금과 기금속, 보송류 같은 걸 훔쳐서 그다음에 강치해서 도주를 했는데 4명은 수사 끝에 검거가 됐죠. 하지만 3명은 바로 다음 날, 공범 4명이 검거된 다음 날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터폴 적색수별을 내리고 수사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필리핀 경찰과 또 공조, 협조 아래 우리나라에서 협업을 통해서 3명을 모두 세부, 딸리 사이라는 곳에서 검거를 한 것입니다. 2년이나 걸렸군요, 복잡문대에. 사실 1차, 지난달 4월 3일에 1차 검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범인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한 달간 끈질긴 추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5월 3일, 딱 한 달 만에 나머지 공범 3명이 검거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인터폴이나 필리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태국 경찰, 사법 공조 체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찰, 특히 필리핀은 코리안데스크가 굉장한 활약을 합니다. 코리안데스크가 뭐냐 하면 우리 교민들이 관련된 가해자나 피해자나 관련되지 않은, 관련된 이런 사건에 한국 경찰이 주재를 하면서 현장에 필리핀 경찰과 같이 출동을 해서 수사를 하는 그리고 수사를 종교로 검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고 왜 필리핀으로 도망을 많이 가나요? 지금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요. 동남아 쪽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수배자가 500여 명 됩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200여 명의 수혜자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특히 은신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교민이 67명 정도가 권총으로 살해된 곳이기도 하고 100만 정의 권총이 나돌아다니는 곳입니다. 두테르테. 이 앞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마약 사범 8천여 명을 경찰에 사살권을 줘서 사살하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민도 권총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형사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정이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필리핀으로 가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은신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어마어마한 섬이 많습니다. 숫자도 많고 그리고 또 필리핀에 큰 적지 않은 경비만 줘도 은신을 하거나 또 범죄 소위 말하면 피해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은신하기도 좋지만 또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해서 이번처럼 이렇게 안 붙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 붙잡힙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은신해서 잡히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다 잡히게 돼 있고 또 내부적으로 현상금이라든가 제보를 통해서 반드시 검거가 되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리안 데스크, 굉장한 활약을 합니다. 이 부분이 또 필리핀 경찰이 한국 경찰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한국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법 공조나 협조가 잘 되면서 사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우선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검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남은 3명을 전부 다 검거한 건데 이 과정에서 필리핀 경찰의 역할이 꽤 컸겠네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정보기관 그다음에 이민청 소위 말하면 도피사범 추적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안 데스크 특히 또 인터폴에서 파견 나간 이런 부분들이 모두 협의돼서 이번에 3명을 일당을 모두 검거했고 그래서 남양주 22년도 사건 7명의 복면 강화 정도를 모두 완벽하게 검거하는 이런 쾌거를 이룬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붙잡은 용의자들 아직은 필리핀에 갇혀 있는 거죠? 네, 필리핀 이민청 소위 말하면 지금 보호 수용소에 보호돼 있는데 사법 공조 체계가 돼 있고 강제 송환 절차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 3명의 복면 강도범들은 모두 한국으로 송환이 돼서 사실은 상당한 꽤 오랜 시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 영어의 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 팀장에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